내가 좀 달래 볼까요? 자원봉사자분들 저희 자리로 업그레이드 좀 해주세요 네? 아이들 때문에요 편히 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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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어 울고 싶으면 웃으면 울고 싶으면 울고 싶어 울고 싶으면 울고 싶을 절대 오늘로 잊지마. 니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도, 많은 사람들이 널 함부로 대해도, 이 세상에서, 니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. 소중한 존재라는 건 절대 잊지마. 외로우면 외롭다고, 아프면 나쁘다고 말해. 그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야. 안녕히 가십시오. 안녕히 가십시오. 정말 고마웠습니다. 아닙니다. 건강해라. 엄마, 이거 선물이야. 잘 가? 잘 가. 잘 가. 키, 키, 키. 이거 선물이야. 제가 선물이야.